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가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내가 가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세상 풍파 모진 고통 두렵지 않네 담디 천하세 주의 일꾼되어 복음에 난 팔수되어 주님 증인 되리라 내가 가는 이 길만이 구원의 길 세상 비방 환란에도 두렵지 않네 담디 천하세 주의 일꾼되어 복음에 난 팔수되어 주님 증인 되리라 내가 가는 이 길만이 영생의 길 세상 비방 지련에도 두렵지 않네 담디 천하세 주의 일꾼되어 복음에 난 팔수되어 주님 증인 되리라 담디 천하세 주의 일꾼되어 담디 천하세 주의 일꾼되어 복음에 난 팔수되어 주님 증인 되리라 복음에 난 팔수되어 주님 증인 되리라 주님 증인 되리라 주님 증인이 되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